아 드디어 진짜 맵 딱 하나 남았습니다 우리의 중요한 지렁이를 지키고 상대 지렁이를 다 죽이고요 미션을 완수하는 동안 탱크를 차지하고 있어라 그러면 미션을 하는 동안 탱크에 타 있어야 된다는 소리인가? 모든 미션? 아니면 그냥 끝날 때만 타고 있으면 되나? 어... omg로 죽이래요 내 모든 웜즈들이 살아 있어라 와 이거 좀 어려운데요? 좀 어려운 조건인데? 일단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이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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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지에 Borough를 사랑하는 것보다 정리를 기도했습니다. 지금 익숙해지ье 질적인 부안이었습니다. 전쟁과 유용한 이유로 이동합니다. 심지어 지의 주인 라면. 일단 맵을 좀 살펴봅시다 탱크 하나랑 얘 한마리 하나 둘 셋 미션이 뭐지? OMG가 뭐죠? OK 일단 상자를 먹어야 하는데 아 여기 있네 제발 좀 쉬었으면 좋겠다 아 이거 이거 이러면 안 되지 않나? 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 마지막 맵이라서 한치의 실수도 용납하면 안 될 것 같아 저것까지 먹고 올 시간이 될까? 될 것 같은데요? 오엠지가 아까 뭐야? 오엠지 스트라이크 모자란데? 아! 아! 아니 아니 왜왜왜왜 안 골라줘 아까 좀 그만해봐 이것부터 먹고 오자 점프하고 점프 한번 더 하고 먹고 오우 얘가 겁나 많네 얘 지켜야 되는데 다음은 뱅마네요 한 명의 뱅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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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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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mg omg 그거 쓸 omg 쓰려면 바하나랑 바하나씨랑 지렁이에 눈물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없나봐 다른데 있는거 같은데 와 겁나 세다 어떻게 해야지 깰 수 있는건가 여기 여기도 없네 바하나씨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아아 야 이거 졌다 얘 지켜야되는데 이러면 지렌데 이거 필수 미션인데 끝 아 벌써부터 겁나 어려운 냄새난다 어떡하니 얘를 먼저 가려줘야 되나 예담 탱크 아닌가 예담 탱크 아닌가 아 아 아 아 턴이 너무 짧아 턴시간 딱 60초가 좋은거 같아 너무 짧아 이거 뭐 할라고 하면 끝나 ל 다 오엠쥐가 어 스킵했네 이 다음에 탱크 턴이거든요 탱크 턴이거든요 제 탱크란 말이야 아 뭐해 아 턴이 아 아 턴이 아 아 아 뭐해 턴이 아아 이번 턴 탱크란 말이야 탱크 잡아야 돼 무조건 아 부조리 아 제발 저기요 이거 하고 딱 로프 팔고 그렇지 다음에 설치해 할 거 없게 야 이거 아예 이렇게 가려줘 할 거 없게 만들어 무조건 스킵 하죠 이거는 떨어져서 턴 하고 피하고 오프하고 재빠르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어헝? 야 안되겠다 탱크 턴까지는 안되겠다 얘 그냥 얘 보내버리자 얘 보내자 보내자 안돼 안돼 턴이 탱크에 까지 잡을 그 시간이 안될거같아 얘 또 하늘 위로 뛰어가지고 맞출거같은데 일단 해봅시다 탱크 자세히 아 아..보자 와 여기 마나나 씨 아쉽네 아직 바나나 씨 아쉬 모자른데? 아 쉽지 않네요 아쉽네 얘네 먼저 처치해야 할까? 죽지 않았을까? 하나씩 잡다보면 이거는 나름 희망해 보일수도 왠지 텔레포트 이런걸 사고싶어도 쓸 수가 없는데 가스 슈트 안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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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다음에 얘 아닌가? 가스 슈트 안살볼까? 에이, 셔스 안살볼까? 저쪽쪽쪽쪽쪽쪽쪽쪽 가스 가스가 생각보다 괜찮더라구 5.M.G로 잡으라는게 이거 아닌가 5.M.G로 잡으러 가 얘를 이거를 먹고 자석으로 가있자 얘 자꾸 폭격기 돌고거든요 낙하산이 없네 에헤이 2.M.G로 잡으러 가 2.M.G로 잡으러 가 오 지렸다 3.M.G로 잡으러 가자 음? 와 이게 왜 이렇게 달려가? 하하하하 아 맞다 왼쪽으로 바꿔줄라 했는데 큰일났다 까먹었다 이게 왜 또 얘로가? 얘로 바꿨는데 왜 또 쟤로가? 어 탱크가 막아졌네 다행이다 탱크 개꿀 음? 확실하게 요걸로 날려버리자 아 언니 안녕하세요 자 오세요 아 아 얘는 살겠지? 얘가 노려질려나? 많이 위험한데 이거 아 아아 설마 죽냐? 어우 어우야야야야야야 일로 죽겠는데? 지휘에 너무 많이 터지는거 아냐? 어떡하지? P34인데 얘 죽으면 게임 끝나는데 아 아 매우 추가드립니다 미터트리고 가자 아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어 박스 어디갔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박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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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왜왜 맞아 자석에 있는데? 아 어 이건 아닐 어 이건 아닌데 얘를 어떻게 끝내야 되는데 그래 방 하나 폭탄을 쓰자 아 근데 omg 스트라이크로 끝내야 되는데 이건 못할수도 있겠다. 얘를 지키는게 최우선인데 아 너무 게임이 약간 조잡한 느낌? 어떻게 껴야될지 모르겠어 감이 안와 얘로 땅굴 파고 하드캐리 해야되나? 근데 아까 걔 죽었나? 아 살아있네? 뭐야? 살아있잖아 이건 잡았어요 이건 잡았어요 슬슬 하나씩 잡아보고 있는데 문제는 얘가 죽으면 끝납니다 무조건 탱크 거리 안맞게 여기 숨어있어야 돼 그리고 우리 사이에 벽을 만듭시다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흐흐 서로 죽이지 못하게 이거 총 맞잖아 이거 진짜 부조리야 이거 총 맞잖아 이거 진짜 부조리야 좌석 있는데 맞는다고? 말도 안돼 빨래해라 암마 빨래해라 얘 쏘는거야? 와 정확하게 꽂히는거 봐 와 말도 안된다 누구죠? 그 다음에 얘인가요? 여기에도 한명 있는걸로 알고있거든요 너거는 샷건을 이용해서 터뜨려서 사라 이거 진짜 맞잖아? 말도 안돼 오른쪽으로 빗나가네 아깐 왜 맞았냐 가운데 있는데 어이가 없네 여기서 캐리하는 방법은 땅굴을 파는건데 땅굴 파는건데 땅굴 파서 얘가 이거 어 뭐야 뭐해 멈춰 탱크 터진다 뭐야 아이 탱크만 부서지게 생겼잖아 탱크를 아 왜 땅을 안파고 탱크를 때리냐 이게 무슨 판정이야 스킵해 스킵 스킵 이거 한발은 안맞겠다 와 이거 진짜 어째껴야 돼 탱크를 살려둬야되요 왜냐면 이따가 타야되거든 근데 이걸 벌써 하나 날렸어 아 얘가 벙커버스터가 오지게 날릴텐데 맨위엔 내가 그나마 희망이 있으려면 요 상자를 먹었을때 여기에 바하나 씨앗이 있어야돼 어 여기 omg있네? 아 근데 내 웜즈 다 살아있는거 실패했다 하아 보고 실패했네 몰라 일단은 해보자구요 아 그럼 남은걸로 제트팩이나 텔레포터같은거 써도되네 잘하면 동무치기도 가능하겠는데 잘하면 동무치기도 가능하겠는데 오른쪽으로 봐야 바람이 불 때 잘하네 다 안아야되요 어떻게 하는걸로 봐야해 아 다 안아야되요 다 안아야되요 다 안아야되요 다 안아야되요 아 다 안아야되요 아 다 안아야되요 정프탑을 막아버리자 막아버리고 터지면 안되는데 탱크 터질거같지 뺑뺑뺑 오엠지로 누굴 죽여야돼 제트백이 하나 필요하... 하겠...쪼? 아닌가? 얘도 딱히 선택지가 없어서 아무것도 안할거같아 설마 탈거를 일부러 부순다고? 일부러? 미션이라서 못하게 할려고 대박이다 AI 주제 다위바 그렇지 막아마가 그렇지 막아마가 꼭 내가 해보니까 동무치는 양이 최고인거같아 동무치는 양이 하드캐리를 할수있는 능력을 가지고있어 저 탱크는 터지겠다 탱크 터질거같은데 바람이 왼쪽으로 불고있기때문에 상당히 위험해보이네 상당히 위험해보이네 조용히 조용히 오 대박 까깍 까위 아 어떻게 이겨야 되냐 저거 뺏어야 되는데 제트팩 제트팩 쓸 씨앗이 없고요 이게 맞는 걸까? 이게 맞는 걸까 과연 아 이거 스킵하네 바람 왼쪽으로 보내자꾼 얘가 얘가 잘 해줘야 돼 여기서 한 놈을 끝내야됩니다 여기서 한 놈을 끝내야됩니다 아 이게 안가? 이게 안죽어? 피산대 망했다 바로 앞에 있네 아 미노님 안녕하세요 양이네 와 다이너바이트 다이너바이트 MBTI에요? 글쎄요 ENFJ인가 ESFJ 왔다갔다 합니다 요거를 쏘는게 맞을까? 내가 죽을까봐 내가 죽을까봐 먼저 내가 살 길을 좀 뚫어놔야겠다 살 길을 좀 뚫어놔 살 길을 좀 뚫어놔 미리 뚫어놓자 일단 스킵 펴놓고 저 자식을 잡아야 되는데요 탱크 뺐으면 아 깜짝이야 탱크 뺐으면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제발 제발 아 시비 안달거 같애 큰일났어 아 이게 왜 필면 망했다 이거 망했어 탈걸 뺏어야 되는데 탈걸 뺏어야 되는데 탈걸 뺏어야 돼 탈걸 뺏어야 돼 브리즈 체력 칠 자리를 아 아직 교환하는거 한번 더 있으니까 얘로 바꿔가지고 브리즈 칠 자리를 먼저 준비하는거 벙커보스턴 안맞지 않을까? 자석 있는데 내려오면 오히려 좋아 독무 치면 됩니다 그래서 도움보기 잠시 탈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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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다 아 망했다 나 얘한테 독 묻히려고 했거든 독이 안 묻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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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뭐 이상한 거 서든데스인가 물 차는 거야 물 찬다 오우 어? 이게? 어? 아하이 날려버렸네 얘만 살리면 되잖아 퍼플만 살리면 되잖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되는데 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야? 우와 우와 쫄어 우와 잠긴다 근데 아 이제 벙커 보스터가 몇개야 좀 떨궈야될거 같은데 저거 어떻게 날리지 어 나이스 나이스 그 떨어지냐 으으으 죽어라 죽어라 안 맞지 않을까 싶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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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끝 모든 미션 완수는 아닌데 네 매분 깼어 왜냐면 얘를 지키면서 제 중요 지렁이를 깨면서 아 아 아 중요 지렁이를 지키면서 깨는게 메인 미션이거든요 아 탱크를 타고 있어야 되는거와 마지막에 그리고 내 모든 지렁이가 살아있어라 아 이거 좀 아쉽다 자 아까 맨 처음에 죽어버려가지고 자 어떻게 될까요 엔딩이 나오나 내가 모든 미션을 다 올클리어했는데 요거 맨 마지막 맨만 다 못했어 근데 뭐 딱히 뭐가 나오진 않네요 뭐 엑스트라라든지 캠페인 셀렉트 이런건 있는데 캠페인을 다 깬다고 뭐가 나오진 않네 그럼 이거를 다 하는 이유가 있을까 나 갑자기 의문점이 들었어 이거를 노란색 V로 한다고 해도 의미가 있나 그래도 깨야겠지 여태 노란색을 해왔는데 그래도 어떻게 하는지 대충 느낌이 왔잖아 그쵸 중요한 애만 잘 지켜도 될 것 같아 그걱구 그걱구 일단 막아놓구요 일단 막아놓구요 아까처럼 해봅시다 아까처럼 터널 스킵할거야 이리와 아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어? 마지막인데 마지막인데 음 이거 샷건 쓰면 잡을 수 있다 좋아요 얘 근데 폭격기 맞겠다 이거 밑에꺼 먹으면 어차피 여기 안에 omg 스트라이크가 있기 때문에 omg 스트라이크는 완수 했죠 omg는 안해도 돼 내 몸지가 다 살아있기만 하면 돼 다 살아있고 마지막에 탱크 타고 그럼 저놈을 먼저 죽여야 되는데 저 자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얘 여기서 무한 존버합니다 무한 존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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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좋았어 이거 나중에 탈 수 있게 탱크 뺏어놔 스킵 할 거거든요 벙커버스터 날리겠지만 아 얘한테 날리네 제트팩을 빠르게 탈 수 있으면 좋은데 내가 볼 때 제트팩 한방으로 저놈을 끝내야 될 거 같아요 내가 볼 때 제트팩 한방으로 저놈을 끝내야 될 거 같아요 아 아 이거 뭐야 이게 아 흐아 흐아 으아 망했다 이거 바꾸기 써야겠는데 이 이걸 일단 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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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구벨트로 쳐버립니다 여기 밑에 있으면 벙커버스트 몇 대는 피할 수 있거든요 자꾸 얘를 노리네 근데 얘를 날려보내면 되요 잘가 탱크 밑에 숨어있으면 됩니다 얘부터 죽여야되 제가 잭이라는 애부터 죽여야되 오른쪽에 있네 그러기 위해서는 자석의 효력 제트팩을 무조건 얻어야 되거든요 괜찮은데 맞는데 안맞아요 안맞아요 어차피 안맞아 저렇게 맞는거는 탱크가 생각보다 데미지를 많이 안입어 내가 타고 있을때 맞는거보다 저렇게 맞는거는 다가가 덱크가 됐어요 좀 더 상상하시면 됩니다 검은색은 다가가 좋듯 이 버스는 날이 많아서 이 버스는 날이 많아요 그냥 가고 싶으면 아 얘로 그냥 사다리 설치할걸 여기다가 폭격기는 잭이라는 애만 떨구네 쟤를 빨리 끝내야돼 어 약화산 요거를 미리 설계를 해둘게요 피 100만 갚아 놓으면은 아니다 피 190이니까 딱 80만 남게 깎아 놓으면은 omg 스트라이크를 죽이면 되거든 얘 역할이 좀 중요하네 보니까 아 어디가 날아가네 자석의 효력을 받지 않고 쏠 수 없을까 아 이거 쏟까 아 요거 겁내 만들어야겠다 겁내 만들어야지 요거 겁나 만들어야되네 내가 미리 뚫어놓고 로프 팔아 로프 팔고 얘는 무조건 샷건을 써야돼 아니면 타임이 튀거든요 괜찮아 괜찮아 아직 버틴만 해 탱크가 이제 터지려고 하거든요 탱크에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 이거 같이 내려오면 안되는데 아이고 같이 내려오면 안되는데 아이고 바보같은 짓 했네 아이고 미안하다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되는데 피좀 달텐데 아 이거 아 어 아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좋은데 저겁니다 터졌다 아 이러면 안 되지 아 어떻게 해야 될까 저 놈을 1순위로 날려보내면 벙거버스터를 맞을 일이 없는데 다시 그렇지 깰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살짝 느낌이 오는데 고 고 고 아 맞다 이거 가려줘야 되지 아 쟤를 가리지 말자 그냥 쟤를 가리지 말고 이 성을 최대한 이용할까 여기서 트레이닝 샷거 를 계속 만들어서 저놈을 먼저 북사발내버리는거죠 여기다 여기 숨어있고 뭐 쏘지 않을까 아 아 넌 좀 거지라시 괜찮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저놈부터 죽여야 될 것 같아 슈 이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으 으 차라리 내려와있자 내려와있는게 낫다 저놈부터 보내야돼 아니면 답이 없다 둘이 번갈아가면서 패고 왼쪽에 있는 한마리가 두마리 처치해주면 될 것 같은데 나쁘지 않아요? 어디에 숨었냐 대체 어디에 숨었냐 거기 있었구나 그렇지 요거입니다 근데 얘한테 맞고 죽는거 아니냐 근데 얘한테 맞고 죽는거 아니냐 아니다 낙하산을 만들자 아니다 낙하산을 만들자 얘가 피가 없으니까 아 낙하산을 만들때 의미가 없는데 이러면 나한테 죽는거 아니냐 나한테 죽는거 아니냐 나한테 죽는거 아니냐 크리스마스 이러면 그녀의 좋아 좋아 잘하면 깰 수 있다 일단 제일 거슬리는 벙커버스 할리는 애는 끝냈거든요 내가 제일 위험한 애가 지금 P74 애야 얘가 제일 위험해 지금 얘가 다이너마이트를 떨구고 위에다 로프를 타고 위에 올라가 있는다 그럼 이제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보다 중요한 게 얘잖아 그쵸? 나왔네 이거 아 이러면 죽는데 헐 제발 스킵해줘 거울지 간네 거울지 간네 일단 얘로 어케 오케이 안쏠거구요 얘는 가서 얘를 끝내는걸로 먼저 탱크부터 보내버리구 탱크부터 보내버리구 자 있다. 이거 시작좋아요 얘가 얘를 쏠러나? 쏠거같지? 어우 좋아. 팀킬좋아. 팀킬너무좋아 여순간을 기다려왔다구 그리고 트레이닝샷걸로 또 아 망했다 아 얘 원래 번지시켜야되는데 얘로 왜이렇게 많이 달아 빨랑 끝을 내야겠는데 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으아 아 아 염 아 멈출 아 아 바 아 아 아 원래 번지시켜야 베스트 시나리오인데 탱크를 빠르게 뺏고 자석으로 온 다음에 죄를 끝내버려야 됩니다 오케이잉 B65 컴뱃 패럴슛은 뭐지 어 뭐야 어우 좋아 든든한 국밥이다 좋다 국밥이다 탱크만 뺏어오면 얘 P54 짜리는 여기 탱크에 계속 듬뿍해도 되거든요 이게 뭐야 바람을 무시하고 갈 수 있네 대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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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저기로 올라가야 되는데 음 샷건이 있어야 된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자석 때문에 어차피 튕겨 나간다 얘도 어! 쉣 아 뭐하냐 죽는다고 이러면 헴 하.. 하.. 스트레스 이제 번지 시킬 때까지 해보자 근데 저 벙커버스터 너무 거슬려 좀 죽여버리고 싶어 벙커버스터 다시는 못쓰게 씨를 말려버려야 되는데 이런식으로 하면은 얘가 아마 그걸 너무 높게 설치했나? 잠깐만요 아까 얘가 딱 우지 써줄 때가 좋아하는데 그럼 일직선으로 샷건을 쓸 수 있어가지고 쟤를 번지시킬 수 있거든요 약간 애매하게 애매하게 가려야 돼 그래야 저놈이 우지를 써 그리고 내가 밑으로 내려가서 쏠 수가 있어 애매하게 가려야 돼 그래서 트레이닝 샷건 만들고 약간 애매하게 몰라 아깐 똑같은거 아닌가? 안 쏜다고 턴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트레이닝 샷건크 안했네 얘는 빠르게 가서 탱크 뺏고 좋다 좋다 짜쓰 트레이닝 샷건 만들고 트레이닝 샷건 만들고 트레이닝 샷건 만들고 트레이닝 샷건으로 한 발까지는 맞고 두발 세발은 안 맞을거야 위로 쏘는게 아니면 딴 놈을 향해 쏘는거 같은데? 다 빗나가죠 얘는 좀 지능이 멍청하네 위에는 좀 멍청하지 않은데 얘는 여기 올라갔으면 되네 생각해보니까 트레이닝 샷건으로 이거 번지시켜야돼 그럴려면 끝에 걸쳐서 쏴야돼 이거 한 대 더 쏘면 부서질텐데 오른쪽으로 나와라 그렇지! 야아 하하하하 바로 벙커버스도 못쓰죠 이제 너거야 제일 거슬리는 애가 사라졌어 나머지는 자석에서 존버하면 돼 우리팀 자석에서 존버해가지고 샷건만 오지게 쏴도 될거같은데 트레이닝 샷건이 갑이다 샷건 쏘겠죠 트레이닝 샷건이 갑이다 한 대는 살짝 비껴맞겠다 주위복 주위복 하면 될거같은데 주위복 하면 될거같애 어차피 벙커버스도 없어가지고 천천히 해도 될거같애 어차피 벙커버스도 없어가지고 천천히 해도 될거같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얘는 굳이 야구배트로 치지 않아도 번지하거든요 왼쪽은 끝났어 왼쪽 끝났고 어떻게 할라나 많이 아프게 됐네 컴백팔슛 점프 안되네 오른쪽까지 건너가면 좋아 여러분 성공입니다 아 근데 이러면 미튼스가 그거 할텐데 와가지고 차콘 쏘는거 아니냐 아 벽에 사다리를 막아 놓을까 사다리를 막아 놓자 안좋아 야 아무것도 못하게 막아 막아나 막아나 마주커 어디가 쏠려고 안좋아 내가 볼 때 얘는 탱크용에서 폭격해주면 될 것 같은데 와우 하나 더 밟아라 그렇지 소득이 있었다 좋은 소득을 얘는 뭐 할게 없을거에요 태니 샷콘 겁나 만들어 태니 샷콘 겁나 만들어 너무 재미있었네요 놓아 놓아 놓고 다섯 난 또 100번 수입 도구머리 미치구 히 흥 에 트레이닝 샷건으로 저놈을 죽여버릴겁니다. 각이 좀 애매하다 잘 안나옵니다. 엄지 스트라이크 굳이 안먹어도 되긴 하거든요 아 이걸 어떻게 할까 아 야 낙하산 없으면 가는거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땅골 파자 얘는 땅골 파는게 안전하다 흐어우 땅골 땅골 좋아요 사건말고 다른걸 쓸수없어 쓰고싶은데 왜 맞지? 쟤게 왜 맞지? 차지배터리 하나면 다잡을수있는데 다잡을수있는데 그러고보니까 원래 쟤네는 급히 안쓰는거 아니였어? 폭격기 위인네만쓰는거 아니였어? 아니네? 왜 다쓰지? 폭격기를? 이러면 내 생각과 좀 달라지는데 두루루루룩 OMG로 얘네 오른쪽 싹 다 갈아버려야겠다 살짝만 움직이면 그렇지, 쟤는 죽었구요 여기 안에 있는 놈인거 같은데? 쟤는 죽을농게 할거면 좀 빨리해라 죽여버리고 애매하다 어어 뭐야 큰일났다 아 이런걸 실수해서 지면 안된다고 텔레포트 있으면 안전하게 저기 위로 어울리고 싶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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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전문이 다 날아갔어 근데 내 자성만 빼고 다 날아갔어 와 미쳤다 엄청 센데 끝 음.... 오오오오.... 요명 요명 트레이닝 샷건으로만 죽여야되나 일단 왼쪽에 잇놈을 죽일 필요가 있습니다 30분 닳지 않을까? 잘 안죽네? 왜 안죽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맨 마지막에 탱크 타 있으면 되거든요 얘는 그냥 여기 안에 초박혀있고 얘 하고 나면 어차피 퍼플라이트가 그다음 턴이 있거든요 집 poke 죽냐? 에이스 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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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타고 있고 퍼플라이트 차례가 되면은 샷콘 쏘고 탱카에 들어가면 되거든요 도착 갑자기 퍼플라이트가 죽는 불상삼은 없습니다 또 마침 쏘기 좋게 올라와줬어요 아 조준하기 좋게 올라왔는데 재즈앤즈 다음에 퍼플라이트 차례거든 그러면 마지막에 차에 타입기만 하면 되니까 자 들어가! 들어가! 어? 오오오!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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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는 쏠 때 탱크 안에 무조건 들어갔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어우 아마 내가 볼 때 그거 같은데? 아 그냥 그냥 탱크 안에 들어간 적이 대박입니다 진짜 힘들었어